대자연의 흐름에 몸의 리듬을 맞추는 시간 히말라야 스쿨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끝을 알 수 없는 길곡인 히말라야 여정 하나, 둘,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는 아이들 크고 위대한 자연이 주는 가르침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워갑니다 다른 세계의 얼굴 하지만 같은 세계의 즐거움 모든 아이들의 미소 속에서 번져갑니다 저희는 반대신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잊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이 장소에서 가장 많이 오게 됩니다 보컨는 장소에서 생산을 만났습니다 탁볼은 흐름은 아침대와 옥에서 우리는 이 장소인은 숙지 않았습니다 WE 빌려진 육지않고 벗을 마시렸라 바로 앞만 보고 달리던 아이들은 히말라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통해 진심을 주고받으며 아이들은 온몸으로 보고 듣고 느낍니다 이젠 그 속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를 많은 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따뜻한 마음은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는 넓고 밝은 눈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히말라야를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학교로 함께 만들어갑니다